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24절 3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33절에서는 그 나라가 그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가 그을을 구하라고 했어요. 33절 3사절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주로 내일 먹을 거에요. 3사절은 그래서 therefore don'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면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 가지고 오늘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닥쳐서 내일 염려하라고 말이에요. 그날 그날.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each day. 날마다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염려는 그날은 좋아하다고 말이에요. 하루하루. 오늘 염려는 오늘 다 해결이 돼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해결이 돼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마태국 24장 35절을 뭐하라고 하냐.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구하면 내가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거에요. 이 말이 마태국 24장 35절에 나옵니다. 천지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지나간다 없어진다.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질문 한번 합시다. What does 모세 say about tomorrow? 내일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 Don'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Tomorrow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Do you think that the words of Jesus will never pass away?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Yes. I believe the word of Jesus will never pass away. 천지가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I hope you will just think of Jesus. Say, Don't worry about tomorrow. And don't worry, what shall you eat, drink, or wear. You have only to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He will give you all these things for you. Thank you. Thank you.